있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했지 밖을 남았을 뿐인데 니가 어쩌나 하면 나 할 말이 없어 너도 12시가 되면 전화기를 안 받아 그러다 3시 아님 5시에 문자가 와 어쩌고 저쩌고 방금 닫았겠어 이거 듣는 사람 그냥 밖 클럽에 있었다 겁이 및 너 왜 줘 왜냐면 난 걔를 좋아해 내가 어떤 건지 알고서도 좋아해 걔가 따라잡자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난 근데 걔는 내가 모른 줄 알면 만큼 계속 수행 가슴에 지쳐짐을 이기는 건 너 탐장의 기다림을 이기는 건 너 너 그래도 바로 너야 기려할 때만 넌 나를 사우게 너 정도면 다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가니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분노 그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마실 수는 났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더 네가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했지 밖으로 나가 슬픈인데 네가 나를 다 만나줬잖아 내가 화를 내면 너는 내게 참물은 끼였네 너는 열심히니까 그래도 돼 너 열심히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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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이 바로 나 사랑했어 고마워 백과정을 전부 사줄게 그게 얼마든 도도 필요 없어 대체 얼마 더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널 봤어 강하지만 향기 보니 좋아 귀여워 할 때만 나를 상해 또 좋아해 너 정도 여자가 만나가면 어디까지 깜짝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분노 그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마실 수는 났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네 안녕하세요